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세요 박강현씨가 군대 시절 때 그 굽군 방송 2문 열차 MC 시셨습니다. 아 아 그게. 봄씨가 하고 있는. 그렇죠 저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군번이죠.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뭐 박강현씨도 저한테는 뭐 거의 안 보이는. 강현씨가 개봉이라고 혹시. 어떤 거냐면. 만약에 강호동 씨 이승기 씨 저 이렇게 3명만 있다고 치면 나이가 만약에 계급이라고 치면. 예를 들어서 강호동 씨한테. 저 광현이가. 저기 뭐 좀 부탁하던데요.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. 그렇죠.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. 그게 사실 국어적으로 볼 때 원래 그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네네. 아 그 김부장이.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. 이게 확실하군요. 그게 아니라. 아 그럼 제가 감독님께 말씀을 들려면. 강호동이 녹화 빨리. 강호동이 녹화 빨리. 강호동이 녹화 빨리. 한 번 하고 담겨주셔도 노래를 부르시죠. 아 일어들도yah. 훈동이가 빨리 끝내다는. 사실은 예배를 봤을 때는 제가 박상영이 비대마다도 한참인데 네 피디 쪽을 더 높게 생각하시려 합니다. 아니 어리세요? 시원하게 한번 달려주세요 어 왜 보자 그러는 거야? 호동이 형 박상현이가 빨리 끝내라요. 이현경 아니죠 이현경 아니죠 이현경 맞습니다 이현경 이현경 확실하게 이 나이에 정말 이 성격에 예능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강중작만이 자랑하는 리액션 서비스로 강중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약부터 들어갈까요? 사실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 아 아 이게 아니라 눈도 열고 코도 열고 광대도 열고 입도 열면서 깎아들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중요한 건 효과음은 작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답니다. 진정성. 네 그 사람 바라보면서. 그럼요. 여기서 줌으로 들어갑니다. 줌이 중요합니다. 자 줌. 잘 죽으면 이제 강 갑니다 강. 제일 중요한 강. 강은 순간 본인이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이 돌립니다. 강.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맞아 맞아. 야 자 진정했다고 아 옛날에 야. 하숭 dividige 여러분. 뉴 시험 보진의 강중약을 보시지 않습니까. 어려우신데. 언제 이거 리액션 서비스로 남겨 오겠습니까. 왕자님표 리액션 서비스. 왕자님표 리액션. 방금이 아니거든요. 예 갑니다. 약. 웃기다. 또 안 되니까 웃기다. 또 안 되는 게 웃기다. 줌갑니다. 줌. 자 갑니다. 하나. 앞에 한 번만 다시요 미안. 하나 둘. 버릴때 힘들거든요 이거. 자 갑. 하지 말라 그래요. 나갈게. 감까지 하려고 그래. 아 그리고 이게 유시원씨가 다음에 나 이제 뭐 먹고 살라고. 자 갑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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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잘난다. 하하하하하하